자 어 그 막판에 깽판 쳤던 그때 기억하시나요? 그 때는 잠시 꼭 가도록 하죠 어 어 어 잠깐만 일로와봐요 이건 뭐지? 아 이거 팔아야 되는거구나 물건 하나만 사러가죠 아 스카이프처럼 스카이프를 연결 안했구나 바보같이 자 아이고 아이고 저 그냥 혼자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제가 깜빡 했네요 좀 올려놔야되겠다 자 잠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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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찍었다 잘못 찍었다 에헤이 이게 아닌데 잘못 찍었어요 하위에 찍었어야 되는데 네 네 잠깐 잠깐 잠시만요 어 아 네 어 들리네요 이제 아 이제 들리나요 또 또 하나 안나와요 예 안나와요 이건 두개가 끝이야 어 저기다 응? 저? 저거 그냥 그냥 무시하고 가지 가 가 가자 근데 또 하나 또 하나 살았게 어어 엄청아프다 별로 안아픈것 같은데 영웅 두방관지까지 끼고 있어 가지고 별로 안아픈데 으흠흠 잠깐만 자 22,000원 딴게 아니고 여기 투명화 포션도 좀 파나? 투명화 포션도 몇개 꼭 필요할때가 있는데 투명화 포션이 없으면 화염으로부터 보고 블루로부터 보고도 사고 투명화 투명화 3개 있네 투명화 3개랑 아 이미지빌리티드 투명화 내게 있지 참 그것도 하나 써야겠다 오 내가 찍은거 다 없어진않게 옥키옥키 됐어 가도록 하자 동네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네 이제 준비해? 이제 준비해 자 우리가 기다리는건 이제 아이템이 아니라 전투입니다 오세요 저희 어디가요? 저희 어 또 아이템 하나 더 사러 가야되요 전투 준비하는군요 네 네 저 돈이 만파천 살 수 있으려나 저 마이크 잘 들리죠 네 아주 잘 들리고 있습니다 위스키이 원하니? 네넨님 네넨님 좀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세요 아뇨? 전혀 그렇지않은데요? 평소랑은 좀 달라요 일단 네넨님 네넨 이거 끼세요 제 그 스키 껴놓고 그 투명화 할 때가 있을거에요 그럴때만 투명화 해야될 때가 있거든요 네넨 그때만 끼시면 되는데 그때만 쓰시면 돼요 어 잠깐만 그러니깐 이것도 한 번 순 없어 제가 한 번 순 없어 제가 저 대화하게 좀 해주세요 아 대화하고요? 네 딜레이네 님도 안 돼있는데요 그러네 됐어요 예 돈은 제가 다 썼습니다 퉤 얼 얼 모자 샀길래 돈 제가 다 썼어요 모래 도둑의 반지 적어도 굉장히 비싸요 모래 도둑의 반지 적어도 굉장히 비싸요 자 가도록 하죠 고고 잠깐만 여기 여기 여관 없나? 여관 하나 없나? 있어요 주점 겸 여관 햄밑에 있네요 아 여깄다 주점 겸 여관이야 ㅋ 아이고 에이 뭐 이름이 주점 겸 여관이야 ㅅㅂ 뭐..뭐야? 뭐죠? 악명이 높으면.. 아아 파티에 혼돈, 악이 있으면 근데 또 우리 다 선이잖아 질서선, 중립선, 혼돈선, 선이기 때문에 악이 있으면 그거 제가 체크해보고 공격해요 흐흐흫 팔라덴이에요 그는, 완전히 수고하는 일이었어요 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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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저거의 가속효과 받고 싶다 하하 세븐선즈가 어디지? 아 저기네 저기 가서 잠깐 난리좀 치고 오고요 금방 금방 가서 그냥 혼자 가서든 난리치고 와도 되긴 하는데 쉬워서 그냥 들어오면 되요 어 뚱땡이들이 뚱땡이들이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요 어차피 그 그 뭐야 쟤를 도풀게인거야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고고고 죽는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좋죠 어디로 내려가야지 우리 그렇게 심하게 안때린거 같은데 칼로 때리는데 뭐가 안심해 칼로 때리면 당연히 심하죠 아잇 마법도 안가지구 야 때리지마 임마 2번 됐어요 가즈 어 템이 아무것도 없다니 얘는 템 아무것도 없어요 갉아먹고 있어서 도풀게인거잖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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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어요 많이 risque 눌러ori 다시 자 가죠 조사 다 했으니까 플레임 임피스 본부로 가죠 여기 다음이 전투가 뭐였더라 꽤 위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카 골드 6,000골드 야 6,000골드? 아까 원래 2,000골드 아니었나? 아끈한데 들어가는 곳은 모르겠다 물약 상장가서 우리 물약 좀 사갖고 가죠 돈도 생긴 김에 아 그래야겠네요 아 이미 그 퀘스트로 이동한 거라 이거 메인 퀘스트를 쭉 갈 거야 아이언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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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골드라고 당연히 하겠어 아이언스톤 돈에 눈이 멀은 일행이라 돈이면 갚는다 자 즉시 하는데 중요한 사건들 오 이것도 이런식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이제 아이언스톤 열심히 뒤지고 오셔도 돼요 아 얘였나? 야야야 너 거기 있어봐 쟨 내 페트버스 아이언스톤 간단한 그냥 퀘스트라 이거 결혼반지 결혼반지 하나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주면은 주거든요 천사의 피부반지 근데 그거를 구해놓고 그 안팔고 있으면 이쪽으로 와요 밑으로 바닥은 뭐요? 바닥 지하실을 주는데 별로 없어요 별거 저 물력성점이 아 저기있다 물력성점 우리 회복물력이 지금 없을걸요? 지금 가지고있는게 다일거야 저 19개 있네요 저 13개요 그거밖에 없죠 지금 화살도 일단 화살은 그냥 일단 1골드 뭐야 그 그냥 강자를 쓰면 돼요 물력 사는건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하자 하자 사업은 부족하긴 하네 아 10개 10개 파네 음 됐어요 나머지 필요없고 자 10개는 자 24개씩 아 됐네 10개 13개이면은 어 이거 팔아야되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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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팔잖아 이거 가지고있다 파세요 자 가자 아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 가자 여기였지 자 여기에요 아이언스루니 큰 전투가 있을거에요 내가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해도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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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그냥 대충 대충 오 고 고 아니 어 어우 ㅅㄲㅅㄲ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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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바로 도와줄게. 내 영혼을 두려워. 그것은 정말 대단하다. 내 영혼을 두려워. 스읍. 다들. 어. 음 여깄네. 법살. 법사를. 다들. 조심해. 으흠! 가까이 가지마요. 가까이 가지마요. 아이고. 흘렁 흘렀네? 아흐 흘렁.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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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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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꺼져라. 아니 꺼지는게 아니라 빨리 없어져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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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저주 도핑하녀. 저주 도핑. 제가 먼저 올라갈테니까. 제 몸에다가 막. 저주를 도핑하녀. 흐흫. 흐흫. 그. 올라오지 마세요. 저... 이렇게. 그. 흘렁. 그.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해도 돼요. 흐흠. 물. 자. 물. 마이. 아, 사. 아미. 북. 흐흑. We're gonna die. 자 저장은 바라고 어? 어디지? 나도 투명화를 한번 해야되는데 우리 투명력이 정말 없구나 투명화 저 몇개 있을텐데 아뇨 아뇨 됐어요 됐어요 저 하나만 먹으면 되겠어 저 몇개 있어요 자 올라오지 마세요 아이고 아뇨 어 어 눌러버렸다 내려가 내려가요 바로 어쩔 수 없죠 음? 응? 응? 다 내려간거 아네 따라서 어 어? 치유에 물약하는거였어 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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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떻게 된거지요 이건 자 거기다 죽은거 같은데 네 올라가도 되겠죠 올라가도 되겠죠 네 올라가도 될거 같은데 이거 대충 챙기면 이것저것 많을거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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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서 ㅋㅋㅋㅋㅋ 저거 시간을 조금 더 끌거하네요 어 어 어디가신거지 자 여기 이거 여기 다 뒤져봐요 뒤적뒤적해봐요 아마 뭐 좋은거 많을걸요? 물약? 뭐 물약도 있고 뭐 이것저것도 있지않나?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시강목의 물약과 앵활부름 마법봉 응? 뭐가 이렇게 많이 아 어휴 자유의 그거다 거실이다 아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갖다 팔 것들은 제가 어 이거 뭐야 이 마법봉도 있네 어 어 이거 이거 누가 껴야되냐 여기 네? 그 프리 프리액션 반지 줬어요 그거 알아서 잘 껴보세요 에드벤다이 선물이요 네 그거 끼면 거미줄이 안걸려요 나 거미줄을 쓸테니까 전투할때 네 이제 거미줄을 쓸테니까 그거를 보호의 반지에 있는데다 끼면 되겠네 다 다 다 챙겼죠 네 네 까지 꼬꼬하죠 네 네 내가 바로 가고 네 내가 바로 가고 내 도둑봉 내 도둑봉 내 도둑봉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 또 별거 아니냐 뒷자나 뒷자나 흫흫흫 오오 자아 가죠 다시 엘탄 공장 받아서 돈 받으러 고고 아 나만 느리니까 너무 세 아 거시기하다 느린 느리 아이씨 나 혼자 가속 쓸래 제니 기다렸다 그래도 느려 못 받았다 그래도 느려 아하하 네 바로 가고 뭐 필요하니 어디에 안녕 다크스페어즈 저는 두크 엘탄입니다 여기 크 크 크 크 크 크 오랜만이다 잠깐만요 이리로와봐라 그나마 좀이라도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어 들어가자 아 귀찮은 놈들 쯧 음 말 진짜 많아 자 나가자 나가면 누구 앞에 있을걸 나가면 누구 앞에 있을걸 나가면 누구 앞에 있을걸 어 전투인가 아뇨 감옥에 갇힌거에요 어 누명쓰고 예? 아 우리가 타러가진 못하고 남이 도와줘 아 아 내가 불쾌하니? 하지만 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소 나와라! 스틸레토였나? 걔들은 뭐였더라? 텔... 텔... 어? 움직이지네? 침샹완 왜 나한테 말을 안걸고 ㅅㅂ 텔 레이너님이 앞에 있어서 끌어진거야 자 여기서 한 번 쉬고 가야되요 어? 스크롤 5개는 아니는데? 네 일단 다 집어먹어요 저한테 주시고 피아노 어이구 그림자문 있네? 야 좋아요 됐나요? 네 어 여기서 잠깐만 보자 제가 이거 하면서 깨달은게 있어요 뭐요? 중순옥 막강하다 자 다 넘길거에요 그냥 그냥 세레복이나 하나 잡고 다 넘길거니까 공격하지 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투명화 해줬으니까 투명화 하세요 지금 그 남양님은 아니 투명화도 하고 허상도 쓰고 도둑인데요 이건 도둑집단인데 딱 자고 이러고 이러고 물건 훔치면 안 들키겠죠 아뇨 저 아무것도 하면 안돼요 뭐 하는순간은 들켜요 말걸지도 마요 어 어 가지마요 가지마요 거기 함정투성이에요 나만 따라와 흐흐흫 아무 데도 안갈거에요 아이템 얻으러 가는건데 저기 여기 아이템이 뭐고 다 펜스할거야 그냥 갈거에요 말걸지마요 저만 따라오세요 다 나가기 쿠리님 어서오세요 아니 이게 먼저 가시면 안된다니까 저 저 제가 먼저 찍으면 빨라가지고 저 앞질러 가기 때문에 그럼 함정 발동되고 근데 아까 저희가 잡았던 뭐 뭐였지 무슨 론인가 플라잉 피스트랑 적대 관계에요 아이어스론 네 예 쟤넌트 말걸지마요 그냥 오세요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스토리를 흐흐흫 당연하죠 그냥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대략 설명을 하자면 얘 죽이려고 한 세레복의 지도자가 어떤 놈인데 걔 아들이 세레복인데 세레복이 같은 신의 아들이에요 쟤랑 주인공 같은 말걸지마요 그냥 가요 그래서 주인공 죽이려고 하는거에요? 예 모든 악마 자식들을 죽일수록 자신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아 이쪽이 이쪽이 아니 이쪽이었나 어 다 굳었다 아 실리즈 크네 깜짝이야 고 뭔가 엄청난걸 많이 스킵한거 같은 느낌이네 네 다 스킵한거에요 지금 흐흫 흫 흫 흫 흫 흫 어 그냥 어 가죠 벌써 벌써 이 그니까 두개 장을 넘어왔잖아 벌써 흐흫 흫 흫 흫 아무것도 안하고 흫 이대로 다시 밸더스게이트 가서 흫 다시 아이언스룸 본부 싹 쓸고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흐 흫 흫 흫 그럼 아이언스로는 즉 그 또다른 신의 아들 편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걔가 그 운영하는 상인단체라고 하면 될텐데 음 뭐였네 말 받지마 말 받지마 에이아님 도망가요 말 못 볼텐데 아 여기가 아닌가 잠깐만 기억에 대한 먼저 저기 가서 맞네 맞네 먼저 가서 아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구나 그냥 가면 되겠네 가자 어 말 꺼지마 어 말 꺼지마 빨리 가요 어 말 꺼지마 내 손에 무너질거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쟤는 못 죽여요 어 말 꺼지마 아 잠깐 와봐요 우리 그 그 가소 한번 가고 가자 고고고 야 아 아! 자연스런을 끝장내버리러 왔어 아! 싸요 어! 이런 저거 다 걸렸어요? 네 괜찮아요 아따! 나 잘 때린다 흐흫 흐흫 어우 나 굉장히 아악한테 잘 때리는데 아악 이름이 아악이 아악 흐흫 잘 맞게 생긴 이름이네요 아악 치명타 때렸는데 나는 안맞지 마법으로 떡.. 오줌을 떡쓰면 떡쓰면 되니까 누가 있냐 돌아왔어요 다 âl 아오 앗 다닐 Created ability 아 이를 보내야vre 너도 죽어 죽었네 너도 죽어 어? 야 안 당황했는데? 야 어 이것도 안 당해? 너 내성불림 하락하고도 안 당하나 보자 이용당하지? 됐어요 세리버 길드 소땀 고고 이것도 이거 플러스거먼가? 아니에요 제가 내려가서 한 번 쉬고 엔수 꽉 참는때문 또 다음 싸움토로 가죠 히히 저 플러스거먼스 힘이거 없죠 히힛 지금 그만큼 일어내줘 그냥 버리셔도 돼요 좀 어 뭐 물약 더 사갖고 할까요? 물약이나 물약이나 좀 더 사갖고 할까요? 어? 물약이나 좀 판단을 그러면 사갖고 하자 아 뭐야 넌 좀 판 다음에 물약이나 좀 사갖고 하자 아 잘못 왔다 잘못 왔다 여기 아니에요 아 이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밑으로 나온단 말이야 신전에서 물약 20개 저 맨 왼쪽에 있죠 저기가 물약집이에요 자 보면 숙녀의 전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도망가자 도망가자 자 20개 해 이것도 20개 해 응? 오케이 자 나가요 나가요 다 어딨어요? 한 분 더 저요? 아 여기로 저기로 도망갔어요 네 자 그 아홉시쪽으로 가죠 나가기 위해서 절대 아이언 피스트에는 걸리지 마요 그러면은 귀찮아죠 아이언 피스트요? 응 플레이밍 아이언이에요 플레이밍 피스트 그 경비용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 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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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요 아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자 여기 잘되있나? 여권이 한번 그거 해야되나 또? 흐흐흫 자 그 와서 그거 한번 하고 가죠 한 다음에 바로 옆으로 피하면 되니까 저장 한번 하고요 응? 오? 옙 Except 어.. 내 관짓 아 초대증 가지러 가야되는구나 아 맞다 아 스카이프 깔았어요? 이리로 와보세요 아니 너 뭐야 인마 크흫 야 공짜에요 근데 이건 뭐야 돈 여기도 전툰데 자 한 번 기다려봐요 한 명만 빼갖고 올테니까 예 돈 돈 돈 돈 줘요 그냥 자 기다려 한 명만 빼갖고 올테니까 고 아이고 아이고 야 나한테 내가 쏘면 어떻게 해 흫 뭐죠? 흠 오케이 아 5톤 섬나 음... 흠 흠 흠 가자 고 오우 여기 여관이니까 여기서 하루밤 자고 가세요 그럼 앞에 가가지고 또 적들 죽이려고 가고 막 달려갖고만 또 흠 흠 육첸드웨이님 어서오세요 자 한 번 수정 오 고맙습니다 고맙다 어떤 사람을 찾으면 좋겠지? 끝에 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에 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왕을 향해 고오 벌써 엔딩이에요? 마지막으로 쫌 길어요 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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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가요 뭐 가지는 거예요? 마비요 왜 그러냐고요? 좀 이따 보면 알아요 적 될 것 같아요 도플경 자 잘 싸워요 다들 자 잘 싸워요 너무 빨리 싸웠는데 아니 너무 잘 싸우잖아요 아니 아니 어떡해 기다려야 되는데 저거 자 됐다 아이고 아이고 잘못쌌네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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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벼 놀이 벼 알겠어 이 문서를 모시오 이 문서를 모시오 자 고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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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법주왕이야 가빈기 으으으으으에에에 가까이 가지마요 아이고 대게 세요 자 이제 쟤 찾아가면 되요 자 여기서 다시 잠깐만요 준비하기 또 있거든요 자 빨리빨리 지나가기 위해 죽었을 때까지 죽었을 때까지 죽였죠 이게 어두운 날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제가 이 땅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음 어디 있냐 마법봉 이거랑 곤정의 물량 아 이 돈이 안되는 게 아니라 칸이 안되는 거구나 잠깐만 물량 케이스에다가 자 가도록 하자 잠깐만요 일로 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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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룻밤 쉬고 자 저장하구요 어 자 쭉 달릴건데 너 그럼 달리지마 앞에 함정이 겁나게 많거든요 그니까 내가 함정을 다 맞을거야 제가 제가 함정을 다 맞을테니까 그 뒤를 와야되요 잘 따라와야되요 폭발범이 활려볼 라이트닝이 겁나게 많거든요 아 잠시만 라이트닝이요 예 잘해야되요 잘 따라오세요 뭐 뭐 신심하면 그런거 치고 있어도 되구요 사살 아까워요 사살이 없어서 자 첫번째 함정 자 첫번째 함정 마지막으로 비비디반 아우 아우 아 조심해요 나도 조심해야되 크.. 원래 1번 스타냐 나 포션 포션 아 어오오오오오오오옹 어? 타옥인데요? 가요? 응 나 포선을 좀 뺀다는게 포선을 안 뺐네 아 우리 가속가속 한 번 더 아 나 분신도 풀렸네 포선 막 먹어요 나란형님 아 반이랄깐구나 예예 막 먹어요 이때 먹으려고 지금 포선을 많이 사둔건데 음 여기에 함정 또 있어 어 스탑 스탑 함정은 다 막고 가면 안되겠어 니네들 마저가서 어디까지 가신거에요 어디까지 가신거에요 어디까지 가신거에요 어? 상정 발동이 안되네 저한테 아 미로 통과 쓰악 스탑이요 다 빨리빨리 먹어 먹어 에너지 꽉채워 자 기다려봐요 하루밤 자구요 기다려봐요 자 투명화 해드릴테니까 싸우지마요 아 그리고 나나랑님은 투명화 혼자 할 수 있구나 아 그럼 반지 그 줘요 둘레님한테 주면 되겠네 네 일단은 실패면 망 자 갑시다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헬스니까 네 무시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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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제가 어 포션들을 다 드릴테니까 다 먹어요 일단 하고나서 뭘 뭘 줘야되냐 근데 솔직히 붙으면 안 돼요 살아먹고 붙으면 뭘 먹었건 그냥 죽거든요 자 이것도 먹고요 자 이것도 먹고요 지금 먹지말고요 지금 먹지말고요 아니요 제가 아주 지금 방어물약으로 지금 다 드리는거거든요 다들 두 분한테 먹어도 돼요? 예? 이미 먹었다면서요 그럼 먹어야죠 뭐 아니 소주품 가득 샀다네 소주품 물약중독이다 막마시네 이것저것 네 다 먹어야 돼요 야 약물팔라딘이다 아니 야 또 먹어요 빨리 물약 소주품이 같이 샀대잖아 어 저요? 예 마셔야 된다니 주시는 죽는대로 좀 다 먹어요 야 왜 먹습니다 과다 먹음 과다 먹음이다 문잡은 좀 이따 빨라고 이제 나도 먹어야겠네 나도 먹고 나도 먹고 응? 지금 뭐 누구 맞았어요? 아 저 그 호루라기 썼어요 이상한거 응 자 좀 먹으면 됐겠지 자 가속 물량 하나씩 다 먹고요 자 가속 물량 하나씩 다 먹고요 공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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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나팟곡가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가나요...? 네 물약발이에요 어 라야 usting 어 till Shut the khat 인캠투스 폴캠 네! 다 써요! 웬만한 건! 그냥 빠이빠져 오고 아니 그.. 그냥 하는 건 순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저장하구요 뭐 붙지 말.. 말라고 하셨죠? 네 도망다녀야 돼요 뭐 뒤에 마법사 있으면.. 우와 기다려가요 뭐.. 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폭탄화산 쓸께요 폭탄화산이요? 잠깐만요 어딨냐 어? 내가 샀는데? 가운데 안됐을까요? 아니면은 사르복한테 사르복한테 써요 제가 근처에 갈테니까 어 이미 땄는데 이런 네 괜찮아 괜찮아 쏴요 쏴 아 예스 어허 아 덥 어허 어 나 버드 다 썼네 어허 뭐 뭐 뭐 문제이 눈에 뵈야 젠장 죽는거 맞나요? 쩌 아 데.. 다스 데려오면 안되는데 불쌍 오우욱 도망x2 야아~~ 진짜 귀환 으으으으으으을 우 UH ätt... 텃... 어어... 데리면 안 되요 여기 Dance 한오...한 번 네 덤벼부셔도 되긴 하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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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protect me 난양룡이 죽어서 미치겠네 난양룡이 죽으면 안줬었는데 난양룡이 죽어서 미치겠네 난양룡이 죽어서 미치겠네 난양룡이 죽어서 미치겠네 난양룡이 죽어서 미치겠네 어우 빙건들 와서 오세요 장거리 무기로 죽으면 되는데 이때 나냥님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관계를 연속으로 3번이나 맞았더니 완료로 다 죽이면 되죠 완료로 죽이잖아 너 다트 좀 줄게요 다트요? 어 그래 다트 다트 던지잖아요 다트 저는 다트 안다 줄게 아이고 당연히 있어야지 금방 죽을게 알았다 이거 야 멀리 가 거기다가 또 맞는다 야 1점 1점 2점 아지나가 들어갑니다 사망 직전 사망 직전 끝 사망 직전 사망 직전 사망 직전 아 나냥님 어떡하냐 마지막에 마지막에 죽어서 이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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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